비탈길에서 차량 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차했다가 차가 뒤로 밀려서 5m 난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땐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조치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언덕 위 비탈길에 주차된 회색 SUV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차가 뒤로 움직입니다.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손 쓸 새 없이 굴러가는 차량.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난간 아래로 그대로 추락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언덕에서 SUV 차량이 5m 옹벽 아래로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옹벽 아래엔 한강 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 밀려 넘어졌지만 함께 떨어지지는 않아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기여를 주차가 아닌 중립에 두고 내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비탈길에서 굴러온 차량에 내살난 하준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 이후 바퀴에 고인목을 두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비탈길입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가 돼 있는데요. 20대 중에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돌려놓은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용산구청은 사고 난 곳의 가드레일을 긴급 보수하고 남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19대